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걸 가지고 나는 한다. 아니 나는 절대 안 한다. 이렇게 댓글들이 쌓아오고 있는 내용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도 보시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일단 저는 합니다. 봅시다. 제목. 당신 생일상 차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시아버지. 미친 거 아니야? 당연히 안 해야지.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미친 이건 또 뭐야. 액수가 너무 커요. 원제. 생일상 차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시아버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딱 6개월 된 30대 세대기입니다. 참고로 저희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는데요. 이 두 사람은 저희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저희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옵니다. 남편에게 듣기로 작년에는 그냥 밖에서 다같이 식사를 했다길래 뭐 올해도 당연히 그러시겠지 했거든요. 저희 남편도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죠. 어 그거? 그냥 신경 쓰지마. 맨날 우리 밖에서 먹었어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또 그런갑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. 시아버지가 이번에 저랑 형님을 같이 동시에 당신 댁으로 호출을 하셔가지고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참고로 다같은 지역이라 시댁이 멀지 않아요. 한 20분 거리입니다. 너희도 알다시피 나한테 아들이라고 있는 두 놈 다 결혼을 했다. 그래서 나한테도 며느리가 둘이나 생겨가지고 하는 말인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얼마 있으면 내 생일이지 않냐? 그때 말이다. 내가 너희들한테 생일상을 좀 받고 싶다. 아 그리고 형제들이랑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충 한 20명 정도 올 텐데 물론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잘 안다. 그러나 이 늙은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들이 차려주는 그 생일상과 축하를 꼭 받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? 이러시더라고요. 솔직히 제가 뭐 아버님 당신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. 아닌데 딱 봐도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. 평소에도 주변이나 친척들분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자주 하는 그런 분이긴 해요. 여하튼 이게 너무 대놓고 물어오시니까 저도 형님도 당황을 해가지고 막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버님이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저희들 손을 딱 잡고 너무 부담들 가지지 말아라. 정 싫으면 뭐 안 해도 된다. 이러시길래 아 그냥 하신 말씀이셨구나 했거든요. 그랬는데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때부터 나왔습니다. 싫으면 안 해도 돼. 나도 너희한테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. 다만 내가 자식만큼이나 이뻐하는 우리 며느리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할배 생일상을 차려준다. 그러면 음식 재료비는 물론이고 수고비로 1인당 100만원씩 당일에 바로 줄 생각인데 어때? 이래도 싫으냐? 딱 이러면서 갑자기 딜을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어른이 이러는 거 나 삶에서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죠. 아 그래도 이게 막 강요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고 되게 막 그 구슬리는 말투 있잖아요. 그런 눈빛들.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좀 당황이 됐을 뿐이죠. 여하튼 그러자 저희 형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하길 어 그럼 아버님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? 이랬는데 아버님이 또 껄껄껄 웃으시면서 어 그래야 너 작년에 명절 지냈던 거 기억하고 있지? 딱 그 정도만 하면 된다. 이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? 이랬는데 이때 형님이 이게 지금 웃는 건지 뭔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아끼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. 저는 아직 명절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아 지난 첫 명절 물론 있었죠. 근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좀 나중에 찾아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건 뭐 당최 뭐가 뭔지 감도 안 오는 거야.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 은퇴는 이미 예전에 하셨대요. 나이가 70 다 된 고령인데 그런데 아직 상가 임대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돈 들어오는 그런 벌이가 되게 많아요. 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. 오지게 많죠. 그래서 경제적인 여인은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냥 부자예요. 부자. 그래서 지금 이걸 돈을 받고 해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되고 있는데 신랑은 저한테 그냥 거절해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거절을 할 거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형님이에요. 처음에 분명 졸라하기 싫은 표정이 보였거든요. 그런데 아버님이 백만 원 주겠다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표정이 뭔가 좀 이상 야리꾸리하게 변하더라고. 특히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이번에 잘만 해주면 내가 다음에도 부탁을 할까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다. 이러시더니 또 웃는 얼굴로 저희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왜? 내가 지금 말만 이러고 돈 안 줄까 봐 그러냐? 그럼 너희들 남편한테 물어봐라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어차피 나 나중에 죽으면 이걸 다 싸질머지고 저승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아까운 상속세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 며느리들한테 주면 그럼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거 아니겠냐?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? 라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아버님이 당신 살아 생전에 거짓말이나 허풍은 없었다고 해요. 이건 저희 남편 성격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뭐 신뢰가 가긴 갑니다. 그래서 액수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말씀 자체는 절대 거짓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데 하... 모르겠네.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? 지금 형님은 눈치를 보니까 만약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라도 할 기세거든요. 그렇게 되면 돈을 떠나서 또 저 혼자만 나쁜 며느리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걸 또 그렇다고 그냥 네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살면서 다른 누군가의 생일상을 차려본 적이 없어요. 아 그래도 제가 음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형님이랑 저랑 둘 다 음식은 곧잘해요. 그래서 고민인데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쩌시겠어요? 그냥 차려드리고 돈 100만원 받는 거면 괜찮은 게 맞을까요?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. 여기 경험자분들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. 이래가지고 댓글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. 댓글 1번 장난하냐? 바로 해야지. 지금 니네 형님 봐라. 너 빼놓고 지가 독식하려는 거 안 보이냐고. 게다가 네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을 한 거면 이제 눈치를 좀 까라. 자기 아버지 통 크고 절대 고래 안 친대잖아. 2번 아이고 새댁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. 돈을 받긴 또 뭘 또 받아요. 그 정도 성격의 재력이면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버님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. 그리고 용돈도 저희가 챙겨드려야지요.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점수 오지게 딸 수 있게. 그렇게 하면 저 시아버지 정도 센스의 성격에 돈 100만원이 뭐냐. 아예 비교도 안되게 훨씬 더 많이 챙겨주겠구만. 알겠죠? 이건 그냥 해드려야 맞는 거야. 만약 돈을 받는다. 그럼 그걸로 시아버지랑 비즈니스 관계만 되고 끝나는 거야. 그러니 이왕 하는 거 그냥 시원하게 해드리면 이게 진짜지. 끝장나는 거다. 아 그리고 여기에 분명 이상한 여자들이 댓글 달텐데 그것들이 하는 말 절대 듣지 말고 내 말대로 그냥 해드리세요. 참고로 나도 여자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고. 알겠죠? 이게 맞죠. 생일상 받아 먹는 거. 이게 맞죠. 생일상 받아 먹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용돈까지 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. 스니시아버지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되게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. 점수를 따기는 멀다. 여하튼 그래. 워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정도로 기부앤테이크가 확실한 그런 이성적인 어른이라면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 자체는 뭐 나도 동의를 해요. 분명 나중에 더 큰 걸 받을 일이 많을 거야. 이건 맞아. 아니지. 이건 원댓글처럼 멀리 내다봐야 하는 거야. 이번 일만 잘하면 단순히 돈 1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그라미가 몇 개라도 붙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큰 판이다. 올인해야지. 아니. 나중에 재산?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생일상에다 100만 원 용돈도 달라는 시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저러면 그냥 기분 좋게 당연히 예. 아버님. 해드리겠습니다. 이랬을 거라고. 그렇죠. 좀 노골적이고 어이없는 말투이긴 한데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솔직한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. 저라도 그래요. 네.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. 이러면서 웃으면서 해드렸다고. 처음에 제목만 보고 들어왔을 땐 뭐? 돈을 주겠다고? 미친 영감탱이 장난하나? 절대 해주지 마. 이렇게 댓글 쓰려고 했는데 어머나 이게 뭐니? 보상이 너무 크다. 나는 한다. 결혼 후에 첫 생신은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죠. 그리고 정말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어 저러는 것 같은데 소원이래잖아.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드리세요.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. 그리고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드려보세요. 아마 정말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? 그렇지. 바로 이거지. 끌 끌 끌 끌. 저런 기분파 할배들 이런 거 오지게 좋아하거든. 10개 주면 100개로 돌려줘. 이게 제일 현명한 답인 것 같네. 생일상이랑 선물까지. 주는 것만 받고 싶어하는 시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돈도 주고 당신 소원이라잖아요. 그럼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거 아닌가? 설령 이게 거짓말이라면 또 그걸로도 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. 그러니 어쨌든 이왕 해드리는 거 잘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하면 나중에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와 미친. 아니 2023년에 아직도 며느리가 찰려주는 생일상을 원해 진짜 토나온다. 뭐 돈 준다고? 아니 돈만 주면 다?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그냥 출장 뷔페를 부르든가. 왜 귀한 남의 딸에게 저런 걸 시키고 난리냐고. 토나온다고. 아이고. 귀하니까 저렇게 챙겨주는 거다. 이 어린 거사. 아이고. 아니 여기 댓글들 왜 이래? 정말 신기하네요. 아니 본인이 낳고 기른 아들들한테는 저런 말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며느리는 만만한 거야? 뭐 돈 주니까 해달라고? 아이고. 나 같으면 그냥 안 받겠다 하고 그런 소리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다들 하라고 그러니? 노예야? 어이가 없다 정말. 아니 너는 노예한테 돈 주고 일 시키냐? 아이고 배배 척 꼬여가지고. 그 성격으로 세상 어떻게 살래? 아니 나도 싫어요. 아니 매일 맨날 며느리한테만 이런 걸 원하냐고. 뭔데? 요리는 무조건 여자만 해야 된다는 거야? 그리고 댓글 보니까 다들 뭐 당장 돈 100만 원을 넘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. 이런 것부터가 너는 더 기괴하고 소릉도다. 뭔 짓거려야 이게. 너 아직 나이가 어리지? 돈 무서운 걸 모르네. 네가 나중에 시집을 갖고 네 시아버지 죽을 때 돼봐라. 너 같은 것들이 더 돈에 미쳐가지고 서로 소송 걸고 난리가 난다. 일당 100만 원이면 완전 개꿀 아닌가? 내 돈 들여서 차리고 용돈도 따로 드려야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. 냠냠해야죠. 주는 건데 받아 먹어야지. 아니 반대로 장모님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사위 보고 생일상 차려라. 이러면 은사돈 내에서 아니 이 할마씨가 너 지금 우리 아들 뭘로 보냐 미친 거냐? 이러면서 걔 역장 날 것 같은데 이걸 하라고? 어이가 없니? 끌 끌 끌 끌 끌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처음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왜 그랬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. 그 뒤에 따라오는 또 추가 보상들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 이 할매 말하는 걸 보면은 막 권위적이거나 위에서 짓누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솔직하다 보니까 자기의 좀 약간 은큼한 속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막 진짜 막 걔 꼬롬하게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. 나 같으면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해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. 이게 뭐 옳다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다른 거겠죠. 여러분 생각도 한번 써주세요. 또 이렇게 말했다고 돈에 미친 핫설 이러면서 욕하지마.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